힙합의 앨범 들어볼게요 아 목이야 완전 쎘어요 그때 막 힙합 근데 이번 앨범은 왠지 그런 느낌이에요 처음에 만났을 때 다른 앨범들도 다 형이긴 한데 이번 앨범은 좀 쎄다고 해야 되나? 무겁다고 해야 되나? No that I'm ugly 모르겠다 하여튼 좋을거야 By the fake이 제일 좋고 By the fake 아니고 다 좋아해요 저는 한 4곡 들어봤는데요 괜찮을 것 같아요 많이 팔아야지 같이 사는데 민호 형이 맛있는 거 쏠 수 있게 많이 팔아야지 민호 형 앨범은 다 들어보지 못했는데요 솔직히 말해 일단 들어본 것까지는 다 좋은 것 같아요 오케이 연호 형 진호 형 메아리는 없겠지 I'm unhappy, man Yeah, yeah, yeah Fuck oh yeah 제 솔로 앨범 계속 작업 중이거든요 제목 Ugly Talking 발표 했었고요, 힙합 플레이어 통해서 계속 작업한 지 이제 한 얼마나 됐지? 꽤 된 것 같은데요 이제 어느 정도 막바지로 접어들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에이 요! 에이 요! 에이 요! 에이 요! 에이 요! 에이 요! 네버 다 슬로우 제일 처음에 아예 곡 처음부터 틀어주시면요 제가 그 벌스 들어가기 전에 인트로를 녹음하려고요 인트로만 녹음하고는 바로 저 친구가 들어와서 벌스로부터 녹음할 것 같아요 음 예 Yeah Come on, come on Come on, come on Yeah I dedicate this song to my parents, friends Come on, come on Come on, come on Yeah I dedicate this song to my parents, friends and lovers, players and haters Okay Okay Simon D 준비됐어? Yeah Okay, verse 1 Just listen 잘 들어봐요 잘 들어봐요 잘 들어봐요 잘 들어봐요 다른 걸 넣고 베이베 뭐 넣고 Lay back and relax on my soul and rhythm 어떻게 해요? Lay back and relax on my soul and rhythm 이렇게 가야죠 아 야, 그 기석아 지금 사탄이 형의 지적은 이게 문법에 맞지 않는데 그래서 형의 이야기는 잘 들어봐 그 레이베 아니면 베이베 이런 식으로 하고 Lay back and relax on my soul and rhythm 이렇게 가야 돼 릴렉스하고 더가 빠져야 돼 그냥 네가 이대로 가고 싶으면 이대로 가고 뭉밥이 안 맞아도 모르고 했으면 몰라도 아는 데 그대로 가는 건 뭐야 그게 힙합이니까